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9월 사일에 치러졌었던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평가원 마지막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고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노차 강조했었던 점이 있었지만 총평과 향후 대책을 통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여러분들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들 할 테니까 길지 않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항상 우리는 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난도 매우 적정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작년 1등 비율이 한 5.3% 정도였고 6월이 7.8% 정도였었죠. 이번에 뭐 이제 이 채점 결과야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6%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적정 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쉬운 편 완전히 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 난도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데 자 영어에 있어서는 6월보다 난도를 높였다는 얘기 그리고 작년 수능 2019학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를 했다는 얘기는 자 그들이 즉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평가원이죠. 2019학년도 작년 수능 영어영역의 난도가 적정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유형에 대한 변화 없고요. 그대로 이제 유형은 확정되고 고정돼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21번의 함의출원과 자 우리 장문도 케이스에서 42번이 빈칸출원이 아니고 이제 어휘 문제로 지속된다는 것 그 의미는 이제 나머지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서 더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해설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들었다고 할지라도 자 충분히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월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충분했다고 보고요. 향후 대책으로 갑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번에 난도가 6월보다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 난도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숨어있는 코드를 읽자고 한다면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수능적 마인드 이거에 대한 확립이 우리가 이제 두 달 남짓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해설강에서라도 거듭 강조했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자 내신의 목매고 자 우리 1학기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은 영어는 전체적으로 내신 모드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죠. 솔직히. 게다가 작년에 난도가 뿜었었던 국어와 수학 공부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영어는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탐구 과목보다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영어 선생으로서 대단한 안타까움이 드는데 자 그거 두 달 내에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적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독해 개념을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신적 마인드로 똘똘 뭉쳐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 독해에 대한 개념을 그냥 한 문장 읽고 했을까 하고 한 문장 읽고 했을까 하고 한 문장 읽고 했을까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하니까 답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게 특화된 훈련으로 내신적 마인드로 무장이 된 상태로서는 수능을 잘 치러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관에서도 거듭 얘기했었지만 EBS 연계 교재, 지문이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의 30%대에 머물렀었던 빈칸 추론이라든가 또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이라든가 이러한 유형들 자 그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아무리 지문에 대한 내용 아직 안 풀어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풀어봤는데도 그렇게 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독해에 대한 개념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냥 영어만 보이면 또 모르는 단어만 배우는 무조건 암기하고 문장의 해석만 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서 아직도 허우적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수능 독해는 그게 아닙니다.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존에 만들어진 강의, 그것이 꼭 내 강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걸 속성으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단히 문풀이라고 합시다. 문풀의 원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항들을 봤을 때 거기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분명히 수능에 있어서 객관식은요. 지문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조차도 무방비인 상태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속성으로 해결을 하고 본격적인 문풀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이제는 드립다 풀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EBS 어찌할 것이냐. EBS. EBS. EBS에 대해서 지문 내용 암기. So what? 이거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 안 풀어본 부분이 있다면 잘 됐어요. EBS 교재에서 나온 그대로 실전 순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지문 암기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지문 똑같이 나오고 7개밖에 안 됐다니까. 그나마 그거 다 맞힐 수 있었냐. 그 중에 절반은 정답률이 30%였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업법이요? 봤던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업법 문제 푸는데 하등에 아무도 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암기할 거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지문 내용 암기가 아니라 역시 이것도 독해 개념과 문풀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향 속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고 EBS 그러한 지문을 6월과 9월에 나왔던 거 다 소거해 버리고 남은 또 알찬 지문들 실제 수능에서 가져다 쓸 만한 지문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런 수능적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양질의 문제만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독해 개념과 문풀의 원리를 속성으로 잡고 알겠죠? 자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달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9월에 나타났었던 결과적 점수 그리고 등급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그 이상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본질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또 역시 양치기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9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설 강의와 방금 이 총평과 향후 대책을 통해서 제시한 그런 방향성대로 나머지 두 달 동안을 올바르게 제대로 학습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남은 시간과 남은 강좌를 통해 선생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